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이한 기자입니다 11월의 마지막 주에도 과학인 이정모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과학인 이정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정모입니다 오늘 심층탐구 주제는 과학 문해력인데 문해력이라는 게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뜨겁게 올라오고 있고 EBS 교육방송에서도 굉장히 심도 있게 많이 다뤘습니다 문해력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긴 했을 텐데 일단 사전적인 의미는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아닌가요? 그렇죠 문해력 그러니까 어떤 고등학생이 문해력이 뭐야? 그랬더니 문제 해결 능력이요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매력적인 매력적인 얘기를 하지만 다른 데서 그런 얘기를 하지 마라 문해력은 전 세계에서 똑같은 뜻을 쓸 수도 있어 리트러시라는 건데 문장해독 능력이라는 거죠 20세기는 문장해독 능력이 있으면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제가 야학을 했었는데 야학이 뭔지 아시잖아요 제가 대학생 때 했어요 제 또래의 노동자들을 위한 학교였던 거죠 야간학교 그런데 그러고서 거의 6년 정도를 하고 유학 갔다 왔더니 종로가 엄청나게 큰 약이었습니다 연동청소년학교로 최고의 약이었어요 그런데 갔다 왔더니 야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이제는 그 사이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환경이 다 높아져가지고 그 야근 문을 닫아야 되나 했을 때 저희가 은사님이 같이 거기 교사하셨는데 그분이 그러시던 거예요 초등학교 과정을 하자 제가 그랬죠 아이고 중고등학교 안 나온 선도 없는데 초등학교 과정을 합니까 아니야 초등학교 안 나온 선도의 노인들 많이 있잖아 그러니까 6년 과정을 합니까 그러지 말고 딱 10달만 산수하고 국어만 하자 그런 식으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우리나라는 문맹률 제로랍니다 글씨를 못 인사함이 없는데 무슨 글 간추린 걸 합니까 그랬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다 거짓말이다 우리나라가 결코 유럽보다 문맹률이 낮지 않다 꽤 많이 있어서 문맹률을 퇴치하기 위한 예산도 많이 잡혀있지만 잘 못 쓴다 왜? 누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기로 했어요 마음에 안 들었지만 선생님이 하자니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이틀씩 10달 과정을 하는데 모집을 어떻게 할까 답답한 거예요 그럼 어디서 어디서 찾을 거예요 방송국의 힘을 받습니다 아침마당 같은 프로 있잖아요 KBS 가서 아침에 이거 두 줄만 보내주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자막으로 자막 한 두 번 갈게요 수백 명이 오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요즘은 저도 안 보는데 그 당시만 해도 공중파의 힘이 컸던 거죠 우리도 이렇게 자막 보내고 모집하고 이런 것들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사람 오신 분들이 보니까 대단한 게요 이틀 딱 두 주 지나니까 이분이 평생 거짓말을 두고 살던 분들이에요 할머니 책 좀 읽어주세요 그러면 거짓말을 했어요 할미가 책 읽어줘야 되는데 오늘 눈이 얻어서 못 읽어줘요 이런 거 보시면 한글을 못 읽었으면서 그런데 이분들이 인생의 지혜라는 게 있더라고요 딱 5일씩 2주 2주만 딱 배우니까요 한글을 완벽하게 읽으세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거저 나이 본 거 아니에요 인생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쓰는 거는 문제가 좀 있어요 쓰는 건 우리들도 많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맞춤도 많이 틀리고 그런데 그때 내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분들이 쓴 시들 정말 진짜 진국인 시 인생의 우러난 시인데 내가 그때까지만 철이 없었어요 그냥 다 버려버린 거죠 지금 모아서 정말로 멋진 시집이 됐을 텐데 또 이분들 재미있는 게 산수가 잘 안 되세요 2,500 더하기 4,500 딱 7,000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똑똑한 지혜들이 산수가 한참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답을 타렸어요 원자만 붙이면 되더라고요 2,500 더하기 4,500은 안 되는데 2,500 원 더하기 4,500은 확 집중력이 돼서 되는 거예요 원자만 붙이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졸업할 때쯤 되니까 많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가족들과 많이 왔어요 그런데 막 한복 입고 펑펑 우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졸업하니까 이렇게 행복해요 그러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야 이 선생 내가 지금 뭐 행복해서 우는 줄 알아? 푸른 텅이 터져서 우는 거야 아니 딱 일주일에 5일 저녁 그다음에 딱 열 달만 나한테 시간을 줬어도 일찌감치 읽고 쓰는 걸 깨우치고 세마한 걸 다 했을 텐데 이 영감택이랑 자식 새끼들아 손주 새끼들 키우느라고 내가 이제서야 이걸 깨우쳤으니 내가 얼마나 분통이 터져 이런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행복하셨어요 왜? 읽고 쓸 수 있으니까 문외력을 갖추니까 문화인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20세기였습니다 20세기는 읽고 쓸 수 있으면 문화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21세기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 더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과학 문외력입니다 과학 문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은 과학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관장님 문외력이랑 과학 문외력은 또 어떤 차이가 있나요? 과학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수를 읽었으면서 우리가 책을 문화로 즐길 수 있는 것처럼 과학을 문화로 즐길 수 있는 게 과학 문외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 문외력을 산다면 엄청난 과학 지식을 쌌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학교에 다닐 때 공부 좀 했던 분들도요 애가 중학교만 돼도 애들 중간고사 시험 볼 때 시험 공부 도와주지 못해요 왜 못 도와줍니까? 어려워요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배운 것 같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죠 꼬마이들에게 물어봐요 DNA가 어떻게 생겼냐고 쳐다봐요 관장님 그걸 질문이 하세요 그런 거죠 이 중 낙선군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83년에 대학관 처음 알았어요 저는 블랙홀이라는 말을 대학원 때 9시 뉴스에 스티븐 호킹이라는 뉴스가 나올 때 블랙홀 처음 들어봤는데 유치원생들도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잊어버려서가 아니라 과학의 지식이 넓고 깊어져서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을 지식으로 쫓아갈 수는 없어요 과학을 따져보는 거죠 과학을 문화를 즐길 수 있으면 과학 문외력을 갖는 건데 죄송합니다 과학 문외력을 갖게 된 여러 가지 방해소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오래된 전설들이 있어요 이 전설 때문에 못하는 게 있어요 딱 슬라이드 보여주면 여러분 뭔지 알 거예요 딱 뭘 이야기할 것 같아요 선풍기 틀어놓고 문 닫아 놓고 자면 죽는다 선풍기 켜놓고 문 닫아 놓고 자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정말 일이 많거든요 독일 유학할 때 친구들이 배들 놀였어요 거기 믿거나 말거나 그런 프로 나왔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10쪽이면 한국기 한 두 개쯤 나왔어요 저기 은평구에 있는 예일요거 학생들은 새벽부터 학교 가서 밤늦게까지 공부한다 믿거나 말거나 그럽니다 괜찮았어요 어쨌든 한국의 후진국에서 이렇게 빨리 선진국이 된 건 공부를 열심히 하기 때문이다 근데 사실인데 잘 안 믿는군요 어떻게 그렇게 오믈받냐 이거죠 아홉 번째 꼭지가 꼭 이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선풍기 켜놓고 자면 죽는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런 거죠 동녀들이랑 맥주씩 가면 얘 바른지 맥주 한 잔 들어가면 꽉 물어봐요 정말 너도 선풍기 켜놓고 자면 죽는 생각하냐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는 선풍기 켜놓고 자면 죽은 분들이 많아요 뉴스에도 나옵니다 9시 KBS 9시 뉴스에 이런 건 맨날 나왔어요 선풍기 켜놓고 자다가 호흡거나 사망사고 다 막 이런 거잖아요 정말 그런 거예요 아니 어저께 밤중에 온 가족이 모여서 수박 먹으면서 아시안게임 봤어요 재밌게 깔깔 호흡 아침에 이러니까 아버지가 안 일어나신 거예요 왜 아버지가 안 일어나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 멀쩡한 분이 왜 안 일어나셨어 그런데 선풍기가 켜 있으니까 선풍기 켜놓고 돌아가셨구나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매일 밤에 매일 밤에 그냥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10분이 넘습니다 10분, 20 정도예요 그냥 그냥 돌은 사시는 거죠 내일도 그럴 거예요 맨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유 없이 돌아가셨는데 옆에 선풍기가 켜 있네 그러니까 선풍기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인과관계는 없는데 그냥 믿어버린 겁니다 심지어 과학하는 친구도 선풍기 때문에 계속 준다는 친구가 있어요 물어봤어요 너 왜 그런다 생각하냐니까 선풍기가 산소를 소모하잖아 그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선풍기가 쫙 지나가면 공기가 지나가면 산소를 소모하는 게 아닌 게 아니잖아요 선풍기에서 석탄 석역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제가 아주 잘 아는 어떤 여인은 선풍기를 틀고 자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물어봤자 왜 선풍 켜놓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런 거예요 선풍기가 저체온증을 유발하잖아 그런 거 그럼 생각하잖아 선풍기가 바람을 날리니까 저체온증이 빠진다 그래서 그랬죠 그런 선풍기를 대신에 에어컨을 틀고 자면 어떨까 그러니까 아 그건 괜찮지 그러는 거예요 사실 생각했어요 저체온증 빠지는 게 에어컨이 더 그렇겠어요 선풍기가 더 그렇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이냐면 어릴 때부터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 때 들은 얘기에서 그런 거예요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니까 그냥 믿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 옛날에 신문에도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선풍기 때문에 죽었다 잘 때의 주의 최후로 밤 잘 때 전기부채를 틀어놓은 채 자면 어린아이와 신체가 약한 사람은 반드시 감기가 듭니다 술 먹고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다가 그대로 죽어버리는 래가 있습니다 저 옛날 극자잖아요 전기부채라고 했나 보죠 그런 기사가 나온 거예요 읽기 힘드니까 다른 기사는 요즘 말로 내가 옮겨봤어요 1927년 중화일보 기사인데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선풍기가 바람을 일으킬 때 일부분은 진공이 되면 두통, 호흡곤란, 안면, 신경마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1931년 동화일보에는 이런 기사가 있어요 원래 선풍기에서 발생하는 바람이란 것은 말하자면 폭풍입니다 바로 옆에서 선풍기 바람을 쏘이는 것은 마치 폭풍이 있는 날 밖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계속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어릴 때부터 정말 신뢰하고 따르는 아버지, 할아버지, 증정하라고 계속 그 얘기하니까 전설처럼 나온 얘기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좋은 사람이 이야기하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이야기하든 우리 반드시 의심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공자님 말씀이에요 공자님이 명심보감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호신불호학, 기폐야적 호신불호학은 다 아는 거잖아요 기폐야적은 잘 못 써요 저도 못 써요 포기하고 앞에 호신불호학만 보자고요 조화로 믿을 시에 난입을 조화로 배우라기잖아요 믿기를 좋아하고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공부가 아니라 세상에 패단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보면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냐고 무턱대고 믿기만을 좋아하면 공부가 아니라 세상에 패단이라는 거예요 배운다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배운다는 건 의심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의심하고 질문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무턱대고 믿기만을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자님도 그 전에 대학 보면, 논어 보면 자활하고 나오잖아요 자활하고 나올 때를 보면 그 전에 뭐가 있었던 거죠 생략된 게 뭐가 생략되면 자로와리라든지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물어보면 공자님, 맹자님이 대신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공자님, 맹자님, 아리스토텔에서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강의를 안 해요 이 사람들, 소칼트 같은 거 가만히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고 우리 가수인들 제자를 하라 그러는데 의심하고 질문하는 게 원래 공부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의심하고 질문할 거냐 과학 분야라고 세울 때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사이즈와 넘버예요 크기와 숫자를 말하는 거죠 크기와 숫자가 뭘 따져볼 때 가장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잘 볼게요 슬라이드 보면 그림에서 아래쪽에 보면 20대, 30대, 30대 숫자 바로 입으면 살고색의 기다란 막대 같은 게 보이잖아요 저게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입니다 콜라겐은 우리 몸에 제일 많은 단백질 중에 하나예요 다양한 기능들이 하고 있죠 주로 구조적인 기능을 하는데 피부에서는 피부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피부가 팽팽하다 이럴 때 받쳐주는 거죠? 받쳐주는 역할이죠 20대, 30대, 40대가 될수록 콜라겐의 양이 줄어들어요 콜라겐이 받쳐주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피부가 무너지는 거죠 쪼글쪼글해지는 거죠 뭐라고 하죠? 주름이 되는 거예요 주름이 생기는 거죠? 두 주 있으면 저거 황갑인데 얼마 전에 어머니가 불렀어요 어머니가 나한테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아, 정모야 지금 너 몇 살인데 너가 아직도 엄마, 네 어미 속을 썩이냐 네가 속을 썩니까 네 엄마 주름살이 늘잖아 막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이 나이가 되면 엄마 속을 썩인 건 정말로 죄송합니다 하지만 엄마의 주름살까지 제 책임은 아닙니다 엄마의 주름살, 엄마가 늙어서 생긴 거예요 콜라겐이 없어서 생기는 겁니다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하죠 나이가 스스로 콜라겐이 줄어드니까 아, 줄어드니까 주름살이 생겨? 그럼 주름살을 없애리면 어떻게 할까? 콜라겐을 공급하면 되겠느냐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콜라겐을 바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크기로 따져봐야 되는 게 뭐냐면 오른쪽 그립에서 보면 여기 바이러스라는 게 있잖아요 바이러스, 그다음에 박테리아, 사람 세포 이런 게 있습니다 박테리아하고 바이러스는 그냥 길이가 차이가 10백쯤 나요 그다음에 또 사람 세포는 10백쯤 차이 나는 거잖아요 10백쯤 차이 나는 사람들은 길이가 10배니까 부피는 1000백쯤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새끼 손톱이 바이러스라고 하면요 한 줌쯤 되는 게 박테리아예요 사람 세포는 우리 몸이 이따만 합니다 그런데 왼쪽 그립에서 별처럼 보이는 게 사람 세포예요 그런데 기다리는 게 아까 콜라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세포가 이따만 하면 콜라겐은 이따만 하는 거예요 잘 봐요, 우리 코로나 때 손 열심히 닦았죠 손만 열심히 닦고 팔꿈치, 무릎, 뺨 안 닦았어요 왜 손만 열심히 닦았을까요? 손으로 많이 물건들을 많이 닦았죠 손이 많이 닦았죠, 많이 닦았으니까 콜라겐, 바이러스가 많이 묻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이러스가 손바닥을 뚫고 지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바이러스 손바닥을 뚫고 지나간다면 뺨에 있는 건 들어오고 팔꿈치에 들어올 거잖아요 피부를 뚫고 못 들어와요, 바이러스는 그런데 우리가 왜 손을 닦아요? 손으로 다른 데에 접촉하니까 손으로 얼굴을 화장을 하지 않으면 시간당 10번 정도 얼굴을 만진대요 그러니까 피부를 뚫고 못 들어오는데 눈, 코, 입의 점막을 통해 들어오는 거예요 팔꿈치는 아무래도 얼굴을 만질 수가 없잖아요, 무릎도 마찬가지고 손만 닦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바이러스 손바닥을 못 뚫고 들어와요 바이러스는 피부를 못 뚫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땀 하나 바이러스가 피부를 못 뚫고 들어오는데 이 땀 하나 콜라겐이 피부를 뚫고 들어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콜라겐이 피부를 통과할까요? 콜라겐은 어마어마한 거대한 단백질이기 때문에 피부를 못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콜라겐이 피부를 뚫고 들어온다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는 어떻게 되겠어요? 노상 자유롭게 들어올 거잖아요 그렇다면 콜라겐 화장품을 피부에 바르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제로예요 그러니까 크기로 따져보면 이게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집에 있는 콜라겐 화장품 다 바르셔도 돼요 피부에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으니까 바라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몇 번 했더니 너네 한 번만 더 얘기하면 고소할 거야 이런 내용 증명도 오고 그랬어요 고소는 안 하시더라고요 정말 잘 아시거든요 사람들이 바르는 콜라겐이 별로 효과가 없다 왜 크기가 되지 않는 거야 만약에 알게 되니까 전략을 바꾸죠 먹는 콜라겐을 만든 거예요 먹는 콜라겐인데 우리 알잖아요 콜라겐이 거대한 단백질을 먹으면 콜라겐이 세포로 가는 게 아니죠 중학교 때 배웠어요 콜라겐 단백질이니까 다 쪼개집니다 분해가 되는 거예요 소화가 돼서 아미노산 형태로 들어오는 거예요 세포가 생각을 하나요? 우리 주인님께서 요즘 피부에 걱정이 많으시잖아 아미노산을 다시 콜라겐을 만들어 드리자고 그럴 일은 없잖아요 거기다 콜라겐은 우리 몸에 가장 많은 단백질입니다 가장 많은 단백질은 뭐냐면 우리 몸에서 어마무시하게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콜라겐 단백질이 그렇게 먹고 싶다 그러면 차라리 돼지 껍데기를 드시는 게 훨씬 맛도 있고 가격 정도 가성비도 좋습니다 크기로 한번 따져보는 예였어요 숫자로 따져보는 예를 따져보죠 여러분 2017년에 살충제 달걀 패동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에요 엄마들은 달걀에 박혀있는 초록색 글씨를 다 외고 그랬어요 철순만이 숫자 얼마인데 먹어도 대박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왜 그런 문제 했었냐면 피프로닐이라는 물질을 살충제로 썼습니다 피프로닐 물질은 간, 갑선, 심장에 보통 독성을 주는 물질이에요 설마 보통 독성, 극동, 맹독을 뿌리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가장 좋은 신문기사가 뭐였냐면 피프로닐은 대량으로 섭취했을 때 보통 독성이다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신문기사가 뭐였냐면 피프로닐은 그냥 독이다 하는 거예요 다른 거잖아요 피프로는 대량으로 섭취했을 때 보통 독성이다 피프로는 독이라는 건 다른 거잖아요 전혀 다르죠 그렇죠 바로 그 전에인 2016년, 12월, 12월 두 달 동안 마음카페에 소문이 쫙 난 거예요 백신에 비소가 들어있대요 누가 썼어요 누가 물어보죠 댓글로 아 비소가 뭐예요? 일단 잘난 사람 분이 있어요 아 비소 몰라요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 원석이요 AS 그러니까 또 짜증나잖아요 아니 그게 뭐냐니까요 또 친절하게 대답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아 비소가 뭐냐면요 사극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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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이빈이 그렇게 못되게 구다가 결국에 왕이 내리니까 사약 먹고 죽잖아요 사약의 주성분이 바로 비소예요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뭐 백신에 비소가 들어있어 그런데 비소가 사약의 주성분이야 야 사약의 주성분이 들어있어 백신을 어떻게 아이들을 놔두니 차라리 우리 애가 그냥 볼거리를 앓고 홍력을 안 놨지 안 놔줘 그런 거예요 따져봐야죠 설마 멀쩡한 백신에다 새로 비소를 넣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원래 있었죠 얼마 있었냐면 밥 한 숟가락 안에 들어있는 만큼 있어요 너무 적은 양에서 검출을 못했습니다 제가 60년 동안 밥을 먹었지만 비소에 중독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고 중요한 게 아니라 숫자로 따져와서 뭐가 얼마큼 있냐고 중요한 건데 그 당시 살충제 달걀 파동에는 피프로닌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피프로닌이 유럽 기준치가 달걀 킬로그램당 0.02mg인데 우리나라 달걀은 그 당시에 0.0363이 나온 거예요 80%가 더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달걀을 킬로그램으로 먹지는 않죠 달걀은 작은 달걀 50g, 큰 달걀은 60g쯤 됩니다 그러니까 60g짜리 큰 달걀을 보셨면 달걀들은 하나에 0.002mg쯤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몇 개쯤 먹어도 될까? 세계보건기구는 두 가지 기준을 만들었는데 하나가 ADI, 또 다른 하나가 ARFD예요 ADI는 뭐냐면 평생 1일 섭취 후용량 죽을 때가 이만큼 먹어도 돼야 한 거예요 그게 얼마냐면 체중킬로그램당 0.0002mg이에요 60kg에서 0.01mg이죠 몇 개 먹어도 될까요? 개선은 간단하잖아요 0.01mg을 0.002mg으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5.5개입니다 그러니까 성인들은 저 살충된 달걀을 매일 죽을 때까지 5.5개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극성 독성 참고량은 얼마냐? 60kg하면서 0.53mg이에요 몇 개 먹어도 되지? 계산하면 되잖아요 0.54mg을 0.002mg으로 나눈 거예요 나눠봤더니 246개예요 하루에 246개를 먹으면 간, 갑선, 식량이 보통 독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하루에 246개 먹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해부학적인 문제가 생겨서는 죽을 거예요 저는 저 달걀이 괜찮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 달걀은 기준으로 하친 넘어섰으니까 정부는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조치를 취하면 되는 거지 온 국민이 걱정거리에 빠져서 달걀을 안 먹든지 한 판에 몇 만원씩 되는 비싼 달걀을 먹든지 제 제자는 빵집이 망하고 학교 영양사 사람들은 달걀 없는 메뉴를 자르고 골머리를 앓고 수십 개의 양경이 파산하고 파산 양경을 살려서 수백억 원의 세금을 쓸 필요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세기는 문외력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었는데 21세기는 과학 문외력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런데 과학 문외력을 가진다는 게 과학 지식을 싸서 과학 교양이 되겠다는 게 아니에요 과학자가 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하게 안심하면서 내 돈과 세금을 전락하면서 살 수 있게끔 되는 거죠 따져볼 수 있는 방법을 갖는 거예요 뭐로 따져보냐? 바로 숫자와 크기로 따져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관장님 말씀하시니까 예전에 과학인 이정모에서도 비슷한 걸 한번 다뤘었죠 막걸리에 발암물질이 있는데 이거가 그런 나쁜 영향을 주려면 하루에 몇십 병, 몇백 병을 마셨을 때 생길 수 있는 양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아스판탐 때문에 아스판탐이 나쁘겠어요? 알코올이 나쁘겠어요? 술을 그렇게 드시면서 거기 뭐 있다고 하는 것도 사실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거랑 유사한 거죠 그렇죠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던 과학 문외력 하면서 어쨌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간단히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사이즈, 넘버, 콜라겐과 관련된 거는 사이즈와 관련된 얘들 넘버는 지금 얘기했던 어느 정도의 용량에 관한 건데 그걸 다 빼고 이게 독성이 있다 독성이 있는 건 맞을 수 있는데 그 독성이 발현되려면 어느 정도 양이냐 그거는 뭐 우리가 거의 한 사람도 그렇게 먹는 사람이 없을 정도 양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먹을 수가 없는 건데 그렇다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좀 더 안전하고 안심하게 살자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명랑해질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끝났나요? 예 고맙습니다 이제 이걸 예를 들어서 좀 더 길게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재밌는 사례들이 많을 텐데 오늘은 미니 강의니까 사이즈와 넘버에 대해서 가장 인상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여러분도 이런 걸 기준으로 과학 문외력 과학 문외력이라는 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따져보는 거고 좀 더 궁금증을 갖고 물어보고 그것들에 대한 답변들을 얻어나가서 스스로 이해하는 거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카더라라고 얘기하거나 그냥 심증적으로 아니면 내려오던 얘기를 검증 없이 받아들이고 맹신하는 거 그건 좋지 않다 그건 과학 문외력에 저희된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머릿속에 쏙쏙 들어왔네요 그럼 오늘 추천과학책 코너로 넘어갈 텐데요 추천과학책은 오늘은 올해 샤롯데 출판문화상 전 처음에 롯데 출판문화상으로 알았는데 샤롯데군요 작년까지 롯데 출판문화상인데요 그렇죠 이번에 샤롯데로 바꿨습니다 샤롯데는 영화관도 샤롯데 영화관 롯데에서 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저는 롯데 출판문화상인 줄 알았어요 어쨌든 샤롯데 출판문화상을 수상한 책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 과학책 두 권을 중심적으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 두 권의 과학책은 휘어진 시대에 국립출판사에서 나온 책하고 거대도시 서울철도 워크룸프레스에서 나온 책인데요 그 전에 간단히 올해 샤롯데 출판문화상에서는 어떤 책들이 수상을 했는지 인상적인 책이 무엇인지를 먼저 관장님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괴태의 문학적인 재능을 누군가 알아줘야 되잖아요 거기 뭐가 있냐면 그 괴태의 책을 젊은 베르테의 슬픔 있죠 거기에 여자 주인공의 이름이 샤르로테입니다 샤르로테의 일본식 이름이 샤롯데쯤 되는 거예요 그 샤롯데에서 롯데제과의 그 롯데가 나온 거죠 롯데제과의 창업자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문학을 사랑하신 분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 괴태랑 연결되는군요 네 괴태의 샤롯데입니다 롯데그룹이 몇 년 전부터 올해가 5년째인데요 출판문화상을 시상하고 있는데 상금 규모가 올해가 제일 커요 총 상금 규모가 2억 5천만 원입니다 대상이 5천만 원이고요 이 5천만 원을 딱 한 명한테 주는 게 아니라 저자에게 2,500만 원 출판사에게 2,500만 원을 줘요 나머지 7편의 본상에는 저자와 출판사에게 1,000만 원씩 주고 또 다양한 분야의 공로상이 있는데 거기서 500만 원을 줍니다 올해 대상을 받은 상품은 이따가 제가 상품이 아니라 책은 이따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텐데 한양재 교수님이십니다 남영 선생님의 휘어진 시대라는 책이고요 3권짜리 책이에요 제가 무거워서 오늘 한 것만 들고 왔고요 그런데 본상 책 본상은 상금이 2천만 원인데 저자와 출판사 각각 1천만 원이에요 제가 또 이따가 설명드릴 거대시 서울 철도라는 책이 있었고 그다음에 고명섭 한겨레신문 기자시죠 쓰시는 하이데거 극장이 있고요 정찬일 선생님이 쓴 3순위 시대가 만들고 역사가 잊은 이름 공순위 등등등의 얘기였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김추필 선생님이 쓴 한국 거미도감이 있는데 금주필 선생님이 우리나라의 거미의 연구에 거두세요 되게 많이 아세요 그런데 모든 연구는 이분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이 심사를 하고서 딱 선정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저는 통골을 하잖아요 선생님 선생님이 여기 수상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돌아가셨습니다 경기도에 혹시 주필 박물관이라고 주필 거미박물관 주필 거미박물관에 그 주필이 김주필 선생님이 상관이죠 맞습니다 저 가봤어요 남양준과 그쪽에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있습니다 그분이시군요 돌아가셨어요 안타깝네요 안타깝네요 그 상 받는 거 소식을 듣고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좋았을 텐데 그렇죠 제자들이 되게 안타까워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잘 아시는 숙명여대의 김원교 선생님이 오늘 김수영 전문가시잖아요 김수영 씨로 쓴 자서전이 아마 문학 관련 책으로는 얘기를 받은 것 같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입니다 길벗 어린이의 옛날에 만화책을 그림책으로 만든 건데요 옥춘당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꽤 두꺼운 그림책인 거예요 만화를 그림으로 바꾼 겁니다 그다음에 번역서로는 13권짜리 책인데요 그 마르슬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온 책이 있어요 13권짜리 제목은 들어봤습니다 저도 집에는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읽어내지 못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주 잘 번역을 해서 번역에 대한 공로를 많이 인정한 것 같아요 이 책에 또 선정이 됐죠 번역가들한테 이런 기회를 많이 주는 거는 저는 찬성이에요 판집자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보니까 옛날에 김명주 선생님이 또 제가 아주 좋아하는 과학 번역가인데 그 사람들이 바빠서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공로상은 출판 외계상, 해외 번역상, 언론 부분상이 있는데 출판 외계상은 공식이라는 부분인데 한국 출판회의회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출판 조직을 평생 꾸려주신 분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대 통역 번역대학원의 최미경 선생님이 불업 번역을 주로 많이 하신 분입니다 고두현 기자 한국경제신문의 고두현 기자는 저하고도 인연이 있어요 제가 옛날 달력과 권력의 책을 썼을 때 처음 언론사에 라디오 방송에서 소개하셨던 분 같아요 그다음에 시인이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과학책은 현대 물리학의 역사를 다룬 남영석 교수의 휘어진 시대 우리나라 거미연구의 대가인 김준필 선생님의 한국 거미도감 그리고 철도, 철도 덕후로 유명한 전현우 선생의 거대도시 서울철도가 아니라 과학과 기술에 대한 책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안타까기도 한국 거미도감을 지신 김준필 선생님은 심사가 진행된 도중에 작고하셨습니다 심사연도 알고에 대해 안타까워했죠 어쨌든 김준필 선생님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그리고 수상 축하드리고요 사후이긴 하지만 어쨌든 평가를 받으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소개할 책은 국리 출판사에서 펴낸 휘어진 시대 아까 관장님 말씀하셨듯이 세 권짜리인데요 소설처럼 흥미진진하고 생생하게 현대과학과 과학자들이 살아가던 현장을 포착했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이 책은 1871년부터 시작됩니다 첫 장면에 등장한 사람은 퀴리 부인과 아인슈탄이에요 책 제목의 휘어진 시대에서 휘어진 느낌으로 일반 상대성 이론을 생각하는 거예요 공간이 휘어진 거거든요 휘어진 시대를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보호 파울리 하이젠베르크 슈레딩거가 등장하는 양자역학의 시대고요 마지막 3권은 원자폭탄의 개발과 관련된 내용들 등장합니다 최근에 영화 오펜하이머가 있었잖아요 또 이 오펜하이머의 영화의 원작인 사이언스 북스에서 나온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라는 책이 있어요 3권과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3권과 오펜하이머를 같이 보면 아주 재미있을 것 같은 좋은 책입니다 그렇게 또 연결이 되는군요 오펜하이머하고 오펜하이머 설명하면서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설명을 해주셨었죠 혁신과 잡종의 과학사 이게 이 책 저자인 한양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 남용 교수가 2010년 13년 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강의 제목이라고 하더라고요 한양대에서 학생들 사이에 입소문난 아주 인기 강좌라고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이렇게 평했대요 마치 달의 뒷면을 본 것 같다 극찬이네요 그렇죠. 이런 표현으로 이 강의를 평했다고 합니다 남용 교수는 과학사를 재미있게 가르친 법을 고민했대요 저는 과학사를 가르치면 옛날 것부터 쫙 가르치더니 아이스타러스부터 그리스부터 시작하는데 이분은 그 사이에 아니고 과학사를 다 가르친 걸 포기하고 과학혁명 한 가지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바탕으로 책을 쓰시는 것 같아요 2017년에 태양을 멈춘 사람들을 내셨는데 올해 나온 책이에요 2024년에 나온 휘어진 시대는 같은 연장성상의 선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용 교수님은 스스로 잡종이라고 부르신다고 하더라고요 잡종 그러면 좋은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든 혁신은 잡종의 출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보통은 그걸 융합이라는 근사한 단어를 포장을 합니다 남용 교수님은 굳이 융합이라는 근사한 표현 대신 잡종이라는 표현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연스러운 학문과 학문 사이의 융합 그 이상의 것들이 뒤섞이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신영목 선생님이 얘기했던 변방의 느낌이랑 약간 오버랩이 되네요 맞습니다 롯데 장학재단 이게 주최한 데가 롯데 장학재단이요 롯데 장학재단에서는 과학사에서 가장 숨막히면서도 이해하기 힘든 양자역학의 태동기를 소설처럼 흥미진진하게 풀어낸 작품 이렇게 평가를 했네요 일단 재밌어요 강의를 재밌게 하는 분이에요 책도 재밌을 수밖에 없죠 일단 재밌습니다 물리학도라면 아마 한 다음에 쫙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책 세 권을 합하면 1356쪽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한 번에 다 읽기는 쉬운 일은 아닌 거죠 따로 놓으면 괜찮은데 세 권 합쳐놓으면 벽돌책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첫 번째 권부터 읽어도 되고 사실은 아무데나 읽어도 되는 거예요 아무 권부터 다 역사의 다른 장면이니까 첫 번째 권부터 읽을 책은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틈틈이 읽으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이 드시고 또 아메리칸 프로메스는 꽤 두껍잖아요 이 책을 읽어내신 분이라면 아메리칸 프로메스는 오펜하이만 집중하고 있는데 여기는 거기에 관련된 모든 과학자들이 다 나와서 나름대로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흥미로운 책입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두 번째 책은 지금 관장님이 앞에 세워두셨는데 거대도시 서울철도 워크룸프레스에서 2020년도에 나왔고요 저자는 전현우 기후위기 시대의 미래환승법이라는 부제가 달렸어요 관장님이 추천사도 쓰셨던데 어떤 책인가요? 덕후의 책이에요 철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모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사실 읽기 되게 힘들었어요 제가 1년에 한 40권 가까운 추천사를 쓰거든요 추천서 쓰기 위해서 내가 투자하는 시간은 사실 일주일이에요 틈틈에 읽어서 딱 한 권 추천서를 보내면 되는데 이 책을 볼 때는 한 달 이상을 읽어야 했던 것 같아요 책이 생각보다 별로 두껍지 않잖아요 이 책이 보면 딱 볼게요 500 한 50쪽쯤 되는데 이거 거의 사기예요 이게 보면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글자가 너무 빽 2단으로 읽고 빽빽하게 읽는 거예요 이걸 아마 보통 문학책주라면요 1000페이지 훨씬 넘는 책입니다 거기다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들어있어요 보통 상식적인 사람들은 자기 아는 걸 다 넣으려고 하지 않죠 만을 덜어내고 사람들이 재미있게 읽어나가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분은 모든 걸 다 넣으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되는 게 이 책이 하나밖에 없어요 대체 불가한 책입니다 다 깨달았겠죠 우리나라에 철도에 가는 책이 또 뭐가 나올 기회가 있겠어? 이 책밖에 기회가 없을 테니까 넣은 걸 다 넣어야겠어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철도의 역사, 철도의 구조 철도의 정책이 어떤 게 돼 있고 철도의 예산이 얼마나 들고 모든 걸 다 넣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고서 이렇게 썼어요 기억이 나요 철도는 날개를 단 바퀴다 산업혁명 이래 철도를 타고 퍼져나간 인류의 산물은 셀 수 없을 정도다 괴태가 예상한 것처럼 철도는 지구를 돌아 서둘러서 온 민족을 연결시켰다 대한민국은 그리 넓지 않은 만큼 이런 연결이 아주 촘촘할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전현우는 속도와 거리라는 작은 실마리에서 시작해 기후위기와 거대 도시의 미래까지 마치 셜록홈즈처럼 철도를 둘러싼 실타래를 풀어나간다 이 정도면 제가 그냥 칵 찾으라 책입니다 아 그러네요 셜록홈즈까지 등장을 할 정도로 추천사를 써주셨으니까 아 근데 어쨌든 그만큼 밀도가 단단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의 특징이 뭐냐면 이 책은 딱 사본 사람이 두 부류일 것 같아요 철도와 관련된 정책을 하는 철도와 교통 정책을 하는 사람들 약간 티꼽게 봤을 거예요 아쉽게 철도 전문가도 아닌데 이 사람은 원래 철학자거든요 뭐 이렇게 나보다 더 많이 받아 하면서 약간 두려운 마음에 경제 실험을 봤을 거고 또 한 부류가 철도 덕후들이 있거든요 이분도 어떠냐면 전국의 모든 역에 다 가보는 사람이에요 모든 역에 다 가보고 모든 역에 노선을 다 타보는 사람들이죠 밀리터리 덕후처럼 밀리터리 덕후처럼 외국에 정말 많은데 우리나라는 사실 좀 그래요 노선이 많지가 않아서 근데 그런 책인데 이 책이 팔려야 얼마나 팔렸겠어요 이 책이 딱 보니까 2만 7천 원 한 권 팔아야 2천 7백 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인세가 세전 세전 2천 7백 원 천 권을 팔아야 270원쯤 되는 거잖아요 내가 보니까 아마 3천 권을 팔렸다 치면 3천 권을 팔렸다 치면 기껏이 천만 원일 텐데 전현우 선생님은 이 책을 받은 상금이 2천 5백만 원 2천 5백만 원 작년에 한국 출판 문화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출판에 거기서 500만 원 받았어요 상금으로 3천만 원 내가 보니까 인세보다 훨씬 더 많은 상금을 받았어요 나 이거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런 책에 격려하라고 출판상이 있는 거죠 그럼요 그거는 그렇게 평가를 해줘야 되고요 또 하나 사이드이긴 하지만 미국 같은 데서는 웬만큼 괜찮은 책들은 도서관에서 구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준만 되면 1세 정도는 나가서 출판이 좀 출판사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좀 1세는 거의 팔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요 여기 보니까 또 흥미로운 게 전 세계 50개 거대 도시의 철도를 분석해 순위를 매긴 철도 개발 지수 이거는 이게 저자가 만든 지수 같은데 서울은 총점 41.2점 전체 순위 22 부산은 32 이렇게 차지했다고 하네요 22, 32 정도면 나쁜 게 아니다 할 수도 있잖아요 중간 중간 정도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22, 32 이런 데는 만들고 못하잖아요 기본 7등 안에 들어야 됩니다 뭐야 철도 이거밖에 안 돼? 그런 거죠 샘플이 50개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사실 낮긴 해요 철도망이 의외로 잘 안 돼 있어요 특히 동서 연결 동서 연결이 거의 안 돼 있어요 독일, 프랑스, 유럽, 대륙 영국도 동서는 잘 안 돼 있는 타입이에요 하지만 워낙에 남북이 촘촘해서 그렇지 동서가 안 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동서와 연결이 거의 없는 거잖아요 서울, 강릉 정도에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진주에서 순천이 있지만 대전에서 대군이 있군요 광주에서 포항강 등 이런 거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후 위기 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철도로 여행하는 건데 우리는 철도 개발 주소가 너무 낮다 철도 개발 주소를 높여야 된다는 것을 하는 거죠 철도 개발 주소라는 게 없는데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철도 개발 주소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약하다 더 세게 해야 된다는 걸 주장하는 겁니다 이 책의 하이라이트가 거대 도시 서울을 둘러싸고 저자가 제안하는 총 946km에 달하는 철도망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주로 어떤 걸 담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 이 책에 214쪽, 215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몇 가지를 빼고 서울을 관통한다든지 북한 쪽으로 가는 걸 빼고 우리나라에게 필요한 교통 노선을 하면 15가지, 25가지, 36가지 노선이 필요하대요 그게 946km가 필요하다 이 정도로 해놔야지 우리나라에 철도망 계획이 생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재미있는 게 착수 연도와 완공 연도까지 딱 자게 정해놔요 시간 다 지난 것도 있죠 이 정도 해야지 우리나라가 된다 그런데 아직 시작도 않은데 착수 연도와 완공 연도를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한 껄에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철도, 열차 한 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걸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무슨 일이 생긴다 어디 인구가 얼만큼 늘어나고 어떤 사람이 생기니까 이 정도의 때는 이때까지 이게 만들어져야 돼 나누기가 뭐냐면 또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잖아요 예산 분배 차원에서 시작점과 끝점을 준 거예요 이건 누구한테 얘기한 거냐면 정책 담당자들한테 보라고 한 거죠 당신들이 철도 생각을 안 한 것 같은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국토부 관계자들 이거 보시고 차근차근 고민해보세요 국토부 기재우 열심히 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아주 친절한 책입니다 공무원이 고민에 의해 될 영역을 민간인이 해준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큰 출판 문화상에서 대상을 탈 정도의 책이면 충분한 가치를 평가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과학인 이 정모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층 탐구 주제였던 문해력은 제대로 이해하는 능력을 얘기하죠 말과 글에 대한 이해는 결국 사람에 대한 이해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문해력은 우리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초 체력과 같을 텐데요 문해력을 향상시켜서 오해를 줄이고 이해를 높이는 게 그게 좋은 사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올 한 해 과학인 이 정모를 애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2월 한 달 동안은 재충전 시간을 갖고 내년 1월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